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호로 경패드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들어준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결단이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패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불신 부름 거치기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맘을 그린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전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불과 수고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물과 숲과 산과 골자 물과 위나 바다 모든 맘을 주의 사랑 믿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오 우리 주는 사랑이오 복에 그 더 되시니 삶의 기쁨 쇠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님 우리 모두 형제님 서로 서로 사랑하네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에 노래 따라 김창찬 소 부르기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둘러 죽게 영광 올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며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키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대라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라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라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어리오나 시어리오나 겉없네 기쁨에 등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강렬도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고난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우리 안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작하이니 이러한 삶 그 밖으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죽 가운데 빠져 하나님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2019년 원단의 말씀을 누리며 여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기쁨의 복음이란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분률과 갈등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복음 가진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237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열망이란 주제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도운동과 다문화 다민족 축정 237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237 다민족을 비롯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37 다민족 축제를 통하여 예비된 다민족 제자가 발굴되고 영육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당 한당에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644명의 성도인들이 143억 원을 작정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헌장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위와 배백에 주셨던 교회 살리는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성교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10의 2조 10의 3조를 데리고도 넘치는 복음경제의 비밀을 주여서 본당 한당의 기둥으로 예원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7차 예원 사료빈대회를 통하여 성경적 투자라는 은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세상 것이 아닌 영생에 투자하여 세계복마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치유의 주역으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랩런트를 세우는 발판인 본당 한당에 은신하는 성경적 투자의 정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CBDIP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로마서 16장의 정인으로 그릇을 준비하며 사천말섬운동을 통한 학원복마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복마의 기수시는 당회장 정은중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마 전도협회 회장과 안류총장 등 많은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시는 세계복마의 현장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살아빈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석을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주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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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 하반기 전도운동이 생명 살리는 열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부터 본당 지하 1층 및 1층 로비에서 전도 자료를 배부합니다 하반기 전도운동 때 인도된 새가족과 인도자를 위한 작은 선물이 본당 지하 1층 로비에 마련되어집니다 전도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32주년 감사 찬양 페스티벌이 이번 주 금요 기도시 진행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37 다문화 축제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커버넌트 홀 원니스 홀 및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전도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와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료로를 하나 참으로를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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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행복하며 주님의 사랑 그리스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바람에 환대신 주님께 예수님 노래로 왕님들과 사랑해 꽃에서 울린내 빛도 노래 부르는 것 고장아 울려라 고장아 바람 빛도 가며 주님께 찬양해 우리의 사랑 생계수님 우리의 사랑 고장에 주 성경의 기회들 영원한 도와주셨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할렐루야 행복하며 주님의 사랑 그리스래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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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백성 찬양 고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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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래 빛도 가며 부르는 사랑이 알렐루야 알렐루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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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아멘 기뻐 찬양을 하다 늘 참석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신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 전파로 기쁨을 누립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어디를 가다가 길에서 교인들을 만났어요. 교인들이 갓 말을 비운 아들을 보면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도사님이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아들에게 야 너 그러면 대통령 되면 아빠 엄마에게 뭐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짜장면 그랬어요. 순수한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의 생각에 맞는 답변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적용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빌리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빌리뽀에서는 기뻄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별청이 있습니다. 기뻄의 서신. 기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는 뭐요? 우리가 말씀대로 뭘 해보게 됩니까? 기뻄을 해보게 돼요. 뭐 기뻄할 게 있습니까? 슬퍼하고 짜증날 일이 더 많지 기뻄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뻄하라. 지금 시작 기뻄. 빌리뽀스 말씀을 들으면서 기뻄하라 그러니 기뻄해야지. 그냥 단순히 기뻄하면 됩니다. 아멘. 기뻄을 회복해라. 그럼 기뻄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기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뻄의 복음이 여러분 개인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일이 있었는데 강단 매주에 생각하면서 아 내가 기뻄해야지. 기뻄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렇게 속지 않아. 속입니다. 잠깐이라도 속인단 말이에요. 몇 시간이라도 속인다고. 며칠이라도 여러분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뻄을 회복하는 이 기뻄을 가진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혹 기뻄의 삶을 이런저런 이유로 살지 못하신 분들 오늘부터 이제 예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예틀 왜 기뻄이 없냐.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살아오면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밝은 모습 기뻄 모습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늘 슬프고 아픈 일들만 많아서 그래요. 그 예틀입니다. 예틀 이제 예원교회 나와서 복음 들었으면 평생 가족이 있던 예틀 다 깨버리고 새틀 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체질입니다. 완전히 기뻐하라. 오늘 제목은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기뻐음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이유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언내와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하고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전파의 진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본문에 나오는 내가 당한 일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했다 이 말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 4경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에 제수로 오게 됐을 때는 새집을 얻어가지고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정말 예수가 그 이스라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그야말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당시로서는 가택연금상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수지만은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택연금이 아니라 악력 높은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옮겨졌어요.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는 그러한 황제가 내리는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정예부대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1만 명 내지는 1만 5천 명 정도 되어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황제를 보호하면서 황제의 특별히 충성심이 투철한 엘리트들만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선발되어 있는 이런 시위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과 수도방위사령부를 합친 것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로마 황제의 신이되 이 시위대인데 바울이 이런 시위대에 갇혔다는 것은 완전히 자유가 봉쇄되어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언제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한치의 앞을 알 수가 없는 하루하루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기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바울이 기쁨의 원인은 복음 전파에 전진했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프로코페에라는 말은 이 나무를 찍어가면서 전진한다. 그런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주로 공병대 공병대가 사용하던 용어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다 헤치고 나가서 길을 연다. 그런 의미예요. 당시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말이 끄는 전차였어요. 이 로마 군대의 말이 끄는 전차가 한 번 지나갔다. 그러면 그 땅은 다 로마의 영토가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도로에서 도로 도로가 중요합니다.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 놓은 역할을 누가 했냐 로마 공병대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보금 전파를 막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쓰십니다. 로마의 공병대가 거치없이 길을 닦아 하는 것처럼 보금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금이 어떻게 그러면 진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 이소독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관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육신적으로 매여있는 몸이 매여있지만은 이 보금 그의 말에 보금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보금을 그렇게 전파하게 되었다. 시위대에 있는 감옥 시위대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그 당시로 제수 한 명 사형선고받은 제수 한 명이 딱 있으면 이 바울이 결국은 사형선고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형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제수가 양쪽을 붙어요. 쇄고랑을 같이 찹니다. 쇄고랑을 같이 차서 양쪽 팔을 같이 다 묶고 두 사람이 앉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보초를 씁니다. 그 사형수를 딱 향해서 보수를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적어도 몇 명을 만났냐 그 당시는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사교대, 육교대로 돌았다 그래요. 사교대 육교를 도니까 하루에 16명 최소한도 샤사 16 16명은 바울이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그럼 자연스럽게 쇄사슬을 차고 하루 종일 앉았는데 그냥 뭐 물뚱물뚱 했겠어요. 물뚱물뚱 하지 않죠. 다 엘리트들이고 바울도 엘리트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 말들이 많겠어요. 이 말 정말 하게 되죠. 대화를 하게 되죠. 쇄고랑 같이 자세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말 했겠어요. 봄 전화다 갇힌 바울이 세상 말 했겠습니까. 그 엘리트에 맞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말을 맞추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바울이 누군지 아니까 흉측한 무슨 범죄한 죄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화하다가 잡힌 거 다 아니까 복음을 전화하다 보니까 그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죄수가 쇄고랑 차고 쇄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화한 거예요.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에베스 6장 20절에 보면 이 사실이 바뀌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은 뭐예요.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겠다. 복음 때문에 갇혀왔는데 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쇄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그 사명을 감동했어요. 사명을 감동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는 최정예 부대라고 했어요. 무사들만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식적, 사상적으로 뛰어난 로마 최고 엘리터들. 이 엘리터 집단이었어요. 이 시대가. 이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 로마 심장부에 꽂힌 거예요. 로마 시대는 황제실 아니에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심장부예요. 그 증거를 바울이 빌리포스 사장 22절에 언급합니다. 빌리포스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끝인사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덕이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라 가이사 왕이에요. 가이사 집 어디입니까? 황궁이에요. 지금 로마 황궁입니다. 로마 황제 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격이 났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매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두사 바울에게 기뻄의 권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이었습니다. 영원군이었어요. 하나님 말의 확장이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여러분에게 기뻄을 주는 기뻄의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그 쳐다보고 있으면 늘 슬퍼야 돼요. 늘 어두워야 돼요.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라보면 여러분의 기뻄이 회복됩니다.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바울처럼 더합니까? 새우랑 찼어요 여러분. 양쪽 발을 새우랑 차고 양손에 새우랑 찼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뻄을 잃지 않았다. 기뻄의 반대는 뭐요? 슬픔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뻄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이죠. 불신앙. 슬픔은 뭐요? 불신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상 쓰고 짜증나고 화내고 싸운다.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뻄을 뼈앗겼다. 그 자체가 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끝난 거잖아요. 기뻄을 뼈앗겼다. 기뻄이 없다. 삶 속에 감사가 없다.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영계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건헌적 기뻄을 누리면서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되는 삶을 사는 정거의결을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기뻄 체험입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신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시위대 밖에서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안 밖으로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도 복음의 역량을 입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 17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해서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 복음을 못 증가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분이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가하자. 이렇게 올인한 분들은 바울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팀들이에요.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만 복음을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막 복음이 굉장히 우호죽순으로 일어났지만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세계보험이 되기 때문에 바울만 증가한 거죠. 그 당시도 보면 복음 증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울이 갇혀서 우리 대신하자.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울을 늘 시기 질투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말씀이 성취되고 하니까 막 시기 질투한 팀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해서 바울이 갇혀서 잘 됐다. 바울과 경쟁하듯이 바울의 감을 갇히니까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시기 질투로 하나 바울이 말해요. 시기 질투로 열심히 복음을 증가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요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람에 맞춰 있지 않았어요. 내 자존심이 맞춰 있지 않았어요. 내 기분이 맞춰 있지 않았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냐 안 되냐 여기 맞춰있다. 어떤 모습 어떤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참 차원이 다르죠. 우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기뻐하는 원인이 뭐냐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서 인생 모든 분들을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이 자체를 바울을 기뻐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참복음 이 진리만 전파된다면 자신은 뭐 상관없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다. 나는 기쁠 뿐이다. 자기를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파든 좋아서 전파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된다고 하면 자신은 기쁘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쁘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쁘다는 겁니다. 이거 뭐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구나. 확고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시기라든 질투라든 복음 증거에 여러분 기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안 하잖아요. 거의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바울은 목숨 걸고 살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잖아요. 나중심으로 살잖아요. 대부분 다 오직 오직 불신자들처럼 돈에 모두 목숨 걸고 이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능력 채용 못하잖아요. 오늘부터 완전히 기쁨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상시 3장 빠져나왔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구나.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부흥이 된다고 하면 교회가 유익이 있다고 하면 목산의 목계의 힘이 된다고 하면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자리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여러 가지 내가 좀 슬퍼도 이 교회가 잘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자존심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 복음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하고 사단이 알고 있어요. 정말로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리 여전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그런데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영혼 구원의 열정 누가 무슨 말을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유 이유 없어요. 기쁨 잊지 마시 바랍니다. 감사 잊지 마시 바랍니다. 기쁨 기쁘 하고 기쁘 하려 교양 교양곡의 아버지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 하이든 에게 어떤 사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의 음악은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이든의 이 음악은 다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때 하이든이 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뻄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팬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뻄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로 인해서 폭발하는 기뻄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폭발하는 기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뻄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그래요 기뻄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부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폭발하는 기뻄 이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의 기뻄이 있는데 내 마음의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영화를 안 풀어보고 가서도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야 그 영화 좋더라 보러 가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 기뻄의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영광 와봐라 너 인생 해답 찾는다 정말 나처럼 회복된다 말하지 않겠어요 다른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 있으니까 말 안 하지요 감동 없지요 맨날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 없지요 폭발하는 기뻄 거리가 멀리 있습니까 가만히 목상 해보세요 감사밖에 없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기뻄과 감사밖에 남는 게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구나 아멘 감사밖에 없지요 누굴 미워하고 누굴 판단하고 누굴 비판합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려줘서 구원해 주었는데 생명 살리는 열망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생명 살리 열망 이런 기쁨의 장을 열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라고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생명 살리는 열망 이 주제로 하반기 전도가 시작됩니다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각 기관 각 부서 각 교구별로 매주 초청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에는 다문화 축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든지 보금 확산을 위해서 보금 확산을 위해서 보금 증거를 위해서 우리 남준대회가 족구를 한다 왜 족구합니까 족구할 데가 없어 안 합니까 교회사 합니까 이 족구를 통해서 안 믿는 이 남편 족구 잘하는 남편 교회는 안 나가지만 족구 잘하는 남편 예수 믿고 이 교회 와서 족구하다가 예수 믿고 아멘 이 값이 이 값 족구가 주체가 아니여 족구하는 일등이 주체가 아니고 족구를 통해서 보금 전파 탁구 치는 탁구를 통해서 보금 전파 아멘 축제한다 이번 금요일에 난리 날 거예요 축제할 거예요 이번 금요일에 와보시고 재미있습니다 모든 기관들 나와서 발표하는데 1등 한다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체되어 있는 그야말로 전도회에 다 끄집어내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힘주고 그렇게 해서 세워가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멘 1등이 목표가 아니여 해본 적은 말할 거예요 그건 뭐 중간기분이지 그게 기뻐할 겁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바울철은 보금 전파의 기뻄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 바랍니다 모두가 다 생명 살린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인재를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누죠 우리는 영리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뭐라 그래요 똑똑하다 그래요 참 똑똑하구나 사람이 참 똑똑하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뭐라 해야 스마트하다 그래요 참 사람이 스마트하다 이 스마트라는 말을 표현을 사용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 북스마트라 그래요 책을 많이 읽고 참 똑똑하구나 지적이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북스마트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반대로 행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학적으로는 부족해도 자기 분야에서는 산전수준 다 겪으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몸에 축적된 사람을 스트리트 스마트라 스트리트 길거리 길거리 길에서 배우고 총명한 사람 그런 듯이에요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에서 배우고 총명한 사람 그리고 이 두 경우의 장점을 합친 이상적인 인재를 뭐라 그러느냐 딥 스마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이면서도 상당히 영리하면서도 책도 많이 보면서도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 합해가지고 딥 스마트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요 이론에도 능하고 실전 경험도 뛰어난 천천우 인생 딥 스마트 이런 사람을 지금 많이 요구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많은 사람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 딥 스마트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영적인 지식도 알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양쪽을 다 겸비한 사람 영적 딥 스마트 이거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죽으라고 이러고 성경 지식은 많아 책을 많이 알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 그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할 줄 몰라 어떤 사람은 현장은 많이 다는데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 그럼 물어보면 답을 못해 그건 또 영적으로 무죄하지요 그것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양쪽 다 완전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의 지식 세상에 성경이 말하고 훈련 훈련 많이 받잖아요 영적인 싸움 잘하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영적 딥 스마트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내가 충분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내가 적용해가지고 적용해 응답을 받은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첫째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가정현장부터 변화되요 가정현장 지역현장 직장현장 사업현장 변화가 변화가 일어나 여기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하는 기뻄을 성경이 말하는 기뻄이라 그래요 세상 기뻄하고 다릅니다 세상 기뻄은 일시적이지요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그러죠 세상 것이 그래요 다 이따가 싹 없어져 버리죠 연기처럼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말씀과 현장이 접목된 사람이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누구를 만나도 영향을 줍니다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되었으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영적인 공격이 와도 흔들리자 갈등하자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나 힘 빠졌다 그 전부 다 사단에서 속았다 불신앙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무슨 다운이 됩니까 다운은 무슨 다운입니까 성령이 그런 성령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면 같이 계속 성장해요 성장 어디까지 2, 3, 7 나라 살리는 현장까지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그저 땡기니까 전부 다 지금 한국계 세계계 미국계 선교사 다 철수요 철수 없어요 성교사들 거의 다 철수입니다 한국이 지금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조그만 땅에서 전부 철수입니다 왜 사단이 전부 공개해가지고 다섯 바지 모슬림 성교사 제일 많아요 이단들의 성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공개한단 말이에요 영적 공개 누가 무너지느냐 천지의 천하 없어도 무너지 않은 사람 영적 딥스마트 영적으로 완전히 실전을 경험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흔들림 없는 성장이에요 흔들림 없는 성장 매일매일 기동답하다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처음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적 딥스마트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가야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영양이 피는 기법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응답받기를 재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해서 이것 때문에 세롱을 차고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한 바울을 본받았어 우리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된 것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니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야 주옵소서 그것도 폭발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야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계의 성도들이 모든 우리의 랩런트들부터 시작해서 영적 딥스마트의 삶을 사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피우니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광 내게 비추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주일 헌금, 시일조 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성경 헌금, 미자리 헌금, 본당 헌당을 위하여 하나님의 드린 예물들, 약속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헌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놀라운 증거들을 경제를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창조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애틀을 벗어버리고 세틀을 갖추는 일법에서 복음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모든 주님의 폐명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주께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라 수고하는 모든 청지들 일평생 인생자품이 될 수 있도록 직분이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질명 가준 잘 부산이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받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종태 성도님, 서선녀 성도님, 김현희 성도님, 이영희 성도님, 최상철 성도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말하여 생명의 제기로 하시고 영국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길자 인생의 해답 차다 불친자 상태도 빠져나와 구원 받는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는 박용성 주사님, 이성걸 주사님, 이해원 성도님, 이종원 주사님 전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참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에 나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시모님을 여의고 참석한 정미진 주사님을 좀 위로하여 주옵시고 시집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시간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지구역 성도님 부인을 여의고 참석하셨습니다 지창은 성도님, 지창근 성도님, 지창선 성도님, 이다슬 성도님 하나님께서 귀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참으로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하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이 구원의 길에 모든 삶을 투자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시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살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처럼 복음 전파에 진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반대는 불신앙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예치를 벗어버리고 어떤 방편이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래 교회가 부흥되어진 이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깁스마터가 되어져서 정말로 영적인 것과 아버지님의 전도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원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반기 전도운동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고3 수험생들에게 영적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평화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부흥운동이 여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장까지도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두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여 세상을 지도하며 주 성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왕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는 아리라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오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우리 바다 덕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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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모든 구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거시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료님의 역사하심이 사도바 우리의 거각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성교를 듣고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하고 문제와 사건을 다 뛰어넘었어요 영교로 속이는 줄 알고 영교로 깨어서 영교로 여성하며 날마다 바울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영격 딥스마트의 삶을 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모든 자녀들 또 파송에만한 성교산들 해외지게 모든 성도들 자라는 엠런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주님의 성도들 내 영원히 전하오니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들 내 영원히 전하오니 주님의 성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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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너무나 도와주셨네 찬 찬양호 할렐루야 찬 찬양호 할렐루야 기쁨 할렐루 예수야 그리쇄 할렐루 찬 찬양호 할렐루야 찬 찬양호 그리쇄 사랑이 원하는 주님께 기독의 노래를 불러 화생들아 찬양호 그리쇄 울린대 빛도 노래 부르리라 고사랑 고사랑 그리쇄 그리쇄 하느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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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